우리 당과 국가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성은 동지께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를 단행할 때에 대한 명령하달 우리 당과 국가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성은 동지께서 조체 106. 2017년 7월 3일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를 단행할 때에 하여 진필 명령하셨습니다. 경위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진행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의 상공적 발사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방과학원 보도가 발표됩니다.